이거 버튼이 엑스 동그라미 있잖아요 자꾸 엑스를 누르면 이렇게 뒤로 가기 잖아요 아 그런데 이게 미국 버전 게임하고 또 일본 버전 게임하고 다릅니다 미국 버전 게임은 뒤로 가기가 엑스하고 동그라미가 바뀌어 있어요 일본하고 아 이것도 신경 안쓰면 되게 헷갈립니다 누구를 해볼까요 제가 리뷰했던 게임은 유튜브에 있는 영상은 이거 여자로 했거든요 할아버지 한번 해볼까요 할아버지로 해볼게요 이건 할아버지로 플레이한 영상이 유튜브에 없더라구요 남자가 있던가 여자지 할아버지는 없어요 자 사운드는 괜찮습니다 이게 음악 소리는 괜찮아요 점프 있구요 그리고 주먹 주먹이라고 할까요 무기 드르는거 그리고 이쪽으로 하면 적 나올테니까 앞으로 점프한 다음에 높이에서 찍기 있어요 이렇게 근데 쫙쫙쫙쫙 하지 않고 꽉 찍어요 그냥 이렇게 이것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요것도 쫙쫙쫙 쫙쫙 해야 되잖아요 점프 찍는 다음에 작은 점프도 안합니다 그냥 이건 찍기 하구요 그리고 이거 버튼 2개 누르면은 할아버지는 굴러서 딱 찍잖아요 그 버튼 하나로 바꿔 버렸어요 이렇게 어정쫙 하죠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은 요거 마우스 나오죠 나오네 아 요기죠 여기 보시면은 요게 마리수는 한마리 밖에 없구요 컨티뉴 보니까 아까 9개 컨티뉴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마법 게이지 에요 그래서 호리병으로 마법을 채운다기 보다 적을 때리면은 찹니다 데이지가 그러면 마법을 거의 잘 쓸 수 있어요 아 3d 입니다 그래도 황금도끼 중에 제일 망작이지만 3개 3개 라고 해도 저 좋아요 게임이 지루합니다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근데 플레이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뭐 2인용 하면 접대용으로 참 괜찮지 않은 게임이다 생각을 해요 이 할아버지가 구르기가 무적 이에요 제가 볼 땐 구르기 할 때 만큼은 안 맞아요 근데 이제 남자 여자들은 칼 이렇게 해서 딱 치잖아요 두개 누르면 걔네들은 성능이 이 구르기 만큼 안 좋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저기도 뭐 어떻게 생겼어 엔딩 아 엔딩도 아세요 엔딩이 정말 볼품없습니다 이거는 오락실이 오락실 버전은 무적이니까 요것만 써주면 편하겠죠 얘네들은 등만 보이면은 무조건 달려서 찍으려고 하거든요 멀리 있으면 대각선 축이 공격이 꽤 잘 먹힙니다 대각선 축이 그리고 한 화면에 많이 나와봤자 두세 마리 밖에 안나와요 처음에는 그 용머리 보려고 오락실에서 정말 노력했죠 마법 한번 써볼게요 어차피 남아 돌거든요 마법은 자 한마리 더 어디니 할아버지의 마법 레벨3 마법인가 아 프레임 드랍이 있나요 사운드는 눈 감고 사운드 들으면 괜찮아요 와 정말 게임 괜찮은데 그러거든요 아 그래픽 풀스 원 수준인데 90맨이 아 정말 그런 수준이긴 합니다 여기가 지금 처음 시작할 때 그 오락실용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언덕 나오면서 먹는거 얘는 원래 안나오죠 식량주는 아 제가 탈것 타볼게요 아 아프다 이게 XY축이 X축이 X축 Y축이 좀 멀어서 위아래로 그러니까 공격이 조금 잘 됩니다 얘는 등만 보면 멀리서 달려와요 AI가 무조건 달려옵니다 그쵸 아이고 아이고 아 보여 드리려고 한건데 그것만 알면 이렇게 피하면 돼요 그쵸 무조건 달려오기 때문에 그 여자 캐릭터는 스토리가 아마 아마존의 왕 아마존의 아빠가 왕일겁니다 아마존의 아빠가 왕이야 아마존의 왕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유일한 생존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데스아다한테 복수하는 거고 그 남자 캐릭터는 가족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 세명 다 원한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게 야 아니 뭐야 그러죠 내가 훔쳐가 어차피 뭐 다 썼다 기아보야 변신할 때 히맨 변신 장면이 겹쳐 보이는 히맨이요 히맨을 아시다니 이게 스테이지 1을 두개로 나눠 놔 가지고 지금 아까 중간에 원래 여기서 망치 큰 거 들은 애 두 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번 두 번째 판에 나옵니다 첫 판을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적들만 잔뜩 등장하게 해 가지고 귀찮게 만드는 거죠 자 마법 일자리 하나 딱 씁니다 자 이거 다 보여드린 거예요 레벨 3가 최고니까 하하하 한 대 살려줘 자 넌 달려오겠지 그래 아 이 게임이 원래 저 오락실용 골드넥스가 원래 더블 드래곤이 빅히트를 쳤잖아요 그래서 아우 세가에서도 야 우리도 더블 드래곤 한번 만들어볼까 그랬었는데 그래서 만든 건데요 음 왠지 따라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더블 드래곤처럼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야 우리는 무기 들고 판타지처럼 하자 판타지 느낌이 나게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이렇게 바뀐 거고요 판타지 게임으로 바뀐 거고 원래 이게 3인용으로 만들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가 이제 커터라 커터라고 하나? 세가의 세계 최초의 4인용 게임 세가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머신을 이용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3인용 게임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세가 기판이 용량의 부족으로 그거를 사용을 못했답니다 그거를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2인용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2인용이 오히려 낫고요 2인용으로 만든 게 낫고 그리고 워락실 게임 보면 한 번에 저기 뭐 세 마리 정도 밖에 안 나오죠 많이 나와봤자 그래서 용량이 내 3인용 해도 별로였을 겁니다 헤딩 꽤 센데 풀스2용 세가에지스 2500 2003년도에 나온 게임이고요 이거는 세가에서 만든 게임이 아니고 세가에서 하청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 게임은 근데 이제 세가에지스가 퀄리티가 자꾸 떨어지면서 하청을 주는데 애들이 퀄리티가 떨어지고 욕만 먹고 그러니까 나중에 세가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이 시리즈 후속편쯤에서는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가에지스 후속쯤 될 때는 끝물쯤에는 괜찮아요 퀄리티가 나왔다 보수 나왔네요 머리머리 형제 어우야 어우 뭐야 그런 얄쌍한 몸을 가지고 어디서 어디 가신 아가씨 용무가 없으면 썩거지라 용권이라면 있어 내 싸더를 재로 왔어 이 검으로 말이야 여자 목소리를 내야지 되는데 뭐하시라고 에헤헤헤 자 일단 와보 부터 한번 써 주겠습니다 그쵸 빡빡이 아저씨들이 몸매가 굉장히 근육질로 박혔어요 놓으면서 어 어디갔어 내 것에 어 동물이 없어졌어요 아 없어지는구나 탈거 아 그거 하나 보고 있어 쉽게 해야지 하고 있습니다 봐봐 이렇게 죽었다 깨어날 때는 항상 번쩍번쩍 해주는 그런 공평함이 있어야지 무적시간 없는 애들은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눕두기 껌 할배의 그은 다구를 당하고 아 이게 제가 마법 버튼을 구르기 버튼을 마법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키보드에다 어 바로 시작하네요 아 세이블은 하긴 하는데 로딩을 안하네요 아직 크레딧에 여유가 있으니까 아 여자가 무서워 여자가 아 여자가 무섭다 아 여자가 무섭다 아 언니 쎄 아 떨어뜨릴 수는 없네요 이제 두 번 오락실로 따지면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죠 아 이게 여기 얘네들은 사실 여기까지 그 오락실에서는 여기 떨어뜨리는 맛으로 하거든요 네 안 떨어지네요 혹시나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구석으로 몰아봤는데 300에 적 어 아 안돼 아 불 너무 많이 뿜는데 오래 뿜는데 자 난 이걸 많이 보여줄 보여드릴 의미가 있어 야 야 그래도 얘 꽤 오래 버텨줍니다 원래 한 두어 번 떨어지면 파란 용 야 저리 가 늦게 도망친 마을 사람들은 지금 여자들이 지금 여자들로 이제 없는 것 같군 어 뭐야 어 이 흔들림이 뭐지 아무래도 이 여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군 네 그니까 밑에 땅을 산 거ј 보니까 아 아 이게 화면이 바뀌면 없어지네요 탈 것이 아 이건 먹을 것도 안 먹었는데 아 아까 그래서 탈 것이 없어졌구나 그걸 못 봤을 거 같은데 제가 잘 구워졌습니다 숙련도에 아 그 블루드래곤 아, 아깝다 계속 타고 싶었는데 말이죠 사실 뭐 gelir시되서 아쉬우니까 블루드래곤을 타지 빨간색 레드드래곤이 최고죠. 불풍룩 앞으로. 뒤에서 덤빌까봐 여기 올라가 있거든요. 제가 골든엑스 1편 리뷰할 때는요. 1편 리뷰할 때는 이 할아버지가 마을이 굉장히 위험해져 가지고 아이 2명을 데리고 탈출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탈출하는 애들이 남자 캐릭터, 여자 캐릭터였어요. 원래 1편 스토리는 그랬는데 2편 가고 3편 가고 그러면서 스토리가 막 좀 짬뽕이 된 것 같아요. 한방에 안죽네. 제일 센 마법 쓴 거거든요. 보신다고요? 아니 왜 이래 왜 얘. 이리 와 이제 네 차례다. 근데 이게 불을 너무 오래 뿜어요. 불을 너무 오래 뿜어서 등에서 공격할까봐. 자 다 구워주겠어. 또 나오려나? 안 나오네. 아 안 맞네. 이 축이. 오히려 그 치킨 레그 그게 낫네요 더. 위아래로 공격이 더 세니까. 참 이거 옛날에 그 3D 게임 초창기 때 온라인 게임들이요. 어디에 맨날 거쳐가지고 운영자님 빼주세요. 운영자님 빼주세요. 외친 애들도 은근히 있었어요. 이상하게 묘하게 갇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을 귀환 그런 거를 이제 쓰기 시작하고. 게임이 그렇게 점점 발전한 거죠. 처음에. 아유. 어 왜 왜 나 왜 맞았지? 근데 내린 거구나. 아. 제프 그린이. 골든엑스 우정 파괴 영상이요. 그 다리 건너는 게 제일 그렇죠. 세이브 하고. 거북이 얼굴이 안 나오네요. 거북이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눈 돌아가는 것처럼 봐야지 되는데 말이죠. 지도 이렇게 쓰는 그것도 안 나오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는 왜 디테일하게 안 해줬을까요? 어차피 오락실 거랑 똑같이 해주려면은. 그 소리 가려면은 따라가지 되는데. 이거는요. 이 게임은 그러니까 오락실 버전은 데스하더 성에서 딱 끝나잖아요. 근데 메가 드라이브 버전은 그 성 안으로 도망가잖아요. 안으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거 버전이에요. 이거는. 도스용도 그렇고요. 그게 귀여워. 원래 할아버지가 리치가 가장 길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짧으네요. 그렇죠. 리치가 제일 길었어요. 오락실에서. 그래서 할아버지가 좋았고 파워도 쎄니까 좋았고요. 그리고 여자는 제일 빠르고 마법이 강하니까 쓰는데 오히려 그 코난 닮은 남자 주인공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잘 안 했죠. 그래서 빨간 거 나왔다 용. 안 먹고. 안 먹으려 했는데. 용 탔을 때 날리면 안 되니까 저장 한번 하고요. 자 구워주겠어. 이게 제일 좋죠. 아 신난다. 이거야. 아까 3, 4번 떨어져도 괜찮은 거 보니까 이거는 챕터가 바뀌면 그거죠. 챕터가 바뀔 때 없어지는 자동으로 그러니까 떨어져도 몇 번 떨어져도 안 없어진다는 얘기죠. 적이 뺏어탈 수도 있는 거니까 알았어. 이제는 어 뭐야. 나왔다. 이렇게 챕터가 변하면서요. 자 이쪽은 이제 안전해. 다이리스 갈 길 서두르자고. 자 여기서 보스 나옵니다. 어떤 보스가 나오냐면 그 소머리 소머리 보스 나옵니다. 소머리 헤딩 했는데 같이 맞지. 둘이 가소머리 국가를 땡겨요. 여기 대전에 태평소국밥이라고 있거든요. 그냥 저는 동네에서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유명하다 생각 안 하는데 유명하더라고요. 태평소국밥이 어느 순간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처음 먹을 때는요. 6,000원이었어요. 한 그릇에. 그래서 가격 대비 꽤 괜찮았거든요. 국밥 한 그릇에 6,000원인데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대비 너무 좋았는데 아니 지금 지금은 8,000원인가 그 정도의 8,000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양은 조금 줄었습니다. 제가 단골로 가던 동네인데 동네에 가게인데 양이 줄었어요. 그래서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요즘엔 잘 안 먹습니다. 태평소국밥 너무 비싸요. 국밥은 비싸야지 한 7,000원이어야지 되지 않나요? 아 얘 자꾸 집어던지네. 냉면도 만원 넘는다고 하던데요. 요즘에 냉면을 누가 만원 주고 사 먹어요. 그냥 어차피 냉면도 집에서 먹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살짝 걔네가 더 맛있습니다. 저는 파는 게 더 맛있음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렇다고 만원씩 만원 넘게 돈 주고 사 먹기에는 좀 억울하죠?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볼펜을 사러 갔거든요. 저는 이제 모나미 153 볼펜을 제일 좋아해요. 그게 제일 제일 그냥 싸니까 싸고 그냥 제일 잘 나오는 거 손에 많이 익숙해지기도 하고 근데 볼펜을 별생각 없이 딱 집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얼마 전 5,000원인가 하나에 그냥 5,000원이에요. 만원짜리도 있어요. 볼펜이. 아니 그냥 일반 통에 꽂혀있어요. 이렇게 볼펜이 쭉쭉 있는데 약간 옆에 블럭이 있길래 뭐지 하면서 샀는데 5,000원, 10,000원이에요. 아 세상에 볼펜 한 자루에 5,000원, 10,000원 주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 그래서 모나미가 얼마였던 300원인가 500원인가 그거 골라가지고 왔죠. 여러 개 사왔습니다. 집에서 누구도 쓰려고요. 아 볼펜도 비싸고 샤프 연필도 뭐 요즘에 그냥 3만원, 4만원짜리 쓴다고 하더라고요. 좀 학생들은 아 저 저 때는 우리때 천원, 천원 제도 샤프 그리고 좀 유행했던 게 흔들리 샤프 있잖아요. 흔들리 샤프 꽃이 어 뭐야 됐다. 뿌오오 압니다. 뿌오오 뿌오오 소머리가 나옵니다. 소머리 국밥 만들어 버릴 아 보스전 괜찮은 일이나 모르겠네요. 요건 음성지원이라고 할까요? 하하하하 아 마법도 없네 그래서 착한 가격 붙은 것을 알아놔야 합니다. 아 제가 순댓국밥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순댓국밥 먹는 집이 아 어느 4개월 5개월 만에 갔나? 아 6천원이었는데 올랐어요 가격이 아 아야야야 7천원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아 순댓국밥도 7천원이라니 거기가 착한 가게였어요. 그래서 많이 값은 있던 덴데 이제 뭐 국밥 8천원 8천원 시대입니다.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짜장면 사줬을 때 그때가 아 이제 여기네 해골 나오는 데네요 그때 이제 500원의 짜장면 사줬다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구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사주니까 돈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겠었는데 엄청 오른거죠. 어떻게 보면 또 안 오른거라고도 할 수 있죠. 짜장면 동네에서 이제 배달시켜 먹으려고 하면은 아 그냥 뭐 7천원 8천원입니다. 짜장면 운동할 때 저는 이제 달리기 안하고 걷기를 하는데 축구도 안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마스크 쓰고 걷는데 아 너무 힘들었거든요. 조금 숨이 차면 그래서 요즘에 편한데 또 마스크 쓸려니까 안 쓰길 바랍니다. 아 그만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좀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갈 줄은 생각도 못했죠. 저 독수리 눈동자도 눈동자도 좀 움직여줘야 돼 움직이지 않나요? 아 오락처처럼 움직여줘야지 3D면 오히려 더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요? 발음이 이렇게 어렵니? 역시 칼질이 안 돼. 이 게임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아 사운드로 아 그때 당시 이 상황에서 이런 음악이 나왔었지 하면서 귀로 듣는 추억의 게임입니다. 이건 골든엑스 1편이고요. 플스2로 이식된 2003년도에 리메이크 된 게임입니다. 세가에서 만든 건 아니에요. 드래곤보... 아 드래곤보... 드래곤보... 더블 드래곤 3편도 하청져가지고요. 망했잖아요. 더블 드래곤도 그 뭐지? 3 말고요. 또 엑스박스 360으로 나온 게임이 있어요. 더블 드래곤이 시리즈가 그것도 하청수구 만든 건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거든요. 더블 드래곤 엑스박스 360 만 있는 게임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그 바른손 펜시에서 만들었나? 바른손 펜시에서 만들었는데 아무튼 그것도 이제 사람들 많이 모르실 거예요. 똥게임이라고 그것도 충분 났거든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게임을 제가 구하면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더블 드래곤 3를 그 에뮬레이터로 나중에 나왔잖아요. 자 그때 코인 현지를 원없이 한번 해봤네요. 세계 최초의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의 코인 게임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코인 넣어가지고 업그레이드하는 시스템이 반짝 유행했었나 보더라고요. 더블 드래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더블 드래곤만 그런 식으로 나왔지 그 외국 오락실 게임 보니까 중간에 코인을 넣어서 하게 되는 게임들이 있더라고요. 더블 드래곤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이니까 욕 많이 먹은 거지 미국에서는 거기서도 욕 먹었을 거긴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우리는 더블 드래곤 3 하나였죠. 한 대짜리 저리가 그래 됐다. 골든 액스는 트리스 아 그렇죠. 근데 제가 전에 리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잘 안 사용하는 할아버지를 했는데 할아버지 칼질이 정말 느립니다. 도착했군. 드디어 이제부터가 중대한 고비지 아 스테이지 아 여기가 이제 그 보스 가 있는 궁궐인가 봅니다. 얘네들이 이제 아이고 골든 액스 3에 나왔던 걔네들이 마법사들이죠. 되게 짜증나는 잠깐 마법을 쓰면 내가 거자리에다가 맞는 거 아니야 계속 아닌가 구르기가 무적 되니 돼야지 되는데 안 그러면 피곤해 아 나왔다 많이 나왔다 자 마법을 보여주마 한 마리 더 어디 있어 한 마리 됐어 아 나왔다 그래 이렇게 나와줘야지 마법 쓸 맛이 나지 아 플래시 갈은 무한 루프예요 그래서 원코인이라는 건 없는데 무한 루프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때 1회차 정도는 돌아요 1회차 정도는 플래시 갈은 그 제일 좋은 게 그 칼로 쓰실 때 엉덩이 막 잡고 애들 막 퍽쩍퍽쩍 뛰는 게 그 모션이 그때 참 재밌게 봤었어요 그거를 수상 수상 그 플래시 갈이 어려운 게 그 비행기 비행기는 그래도 좀 내가 움직임이라도 내가 맘대로 되는데 오토바이 하고 그 수상보트 타면 점프에서 방향 전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적들 나오는 것도 스치기만 해도 그냥 팍팍 죽어버리니까 거기가 항상 거기서 죽어요 대부분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오토바이 아니면 나중에 좀 후반 가면 말도 안 되잖아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가면 죽으라고 스티지가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게 만들어 놓은 거라 그런가 보다 하면서 해야지 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아 도란스 저도 도란스 있습니다 옛날에 대한전선 이라고 아세요 그 선풍기 있거든요 대한전선 선풍기 그거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제가 자취할 때 가져왔어요 근데 그게 110볼트입니다 대한전선 선풍기가 그래가지고 그거 그거 연결해서 쓰려고 도란스 하고 같이 근데 지금은 창고에 잘 모셔져 있는데 그게 단추 단추라는 것도 옛날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버튼이 강중약이 있고 타이머가 있는데 그거는 타이머가 딱 누르면 이렇게 돌리는 거였잖아요 타이머가 그거는 누르면은 30분 있다가 통 튀어나오면서 선풍기가 딱 멈추는 거였어요 타이머가 30분짜리 버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방할 때는요 음악 같은 거 저작권 같은 거 싫어 안 쓰면서 합니다 그냥 그 유튜브 방송은 라이브는 그냥 저작권 없이 일반 노래 들으면서 옛날 노래 들으면서 해요 저작권 경고로는 뜨긴 뜨는데 그때는 술 먹으면서 하니까 그런 것도 재밌더라구요 자 여기가 이제 얘가 데스하더죠 어우 얘네들 빨라졌어요 긴 카레들 끝났다 자 아버지 아버지 좋아져서 고맙소 그러나 너문 지하로 도망쳤다오 용기 있는 자야 다시 한번 힘을 빌려주지 않겠소 아 맡겨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하로 가는 겁니다 자 스테이지 나인 여기에요 이게 이 부분이 이제 그 오락실 오락실 부분에 없는 거 메가드라이브로 이식될 때 이 부분이 나왔고 도스용 도스용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장한 이유가 떨어지면 죽을걸요 그쵸 여기 떨어지면 이렇게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위험한 게 어려운 게 떨어지면 즉사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건너가... 건너가... 건너갈 수 있냐 잠깐...어떻게 건너가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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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잘못 넣었네요 긴장돼서 자 이거는 공격 헤딩으로 헤딩으로 이렇게 마법사도 떨어지면 끝인가? 어? 정말 게임 오버니? 이어서 안되나? 아... 이렇게 해서 게임 오버네요 아 컨티뉴가 없었구나 아... 안타깝네 아 근데요 제가 유튜브에 리뷰한 거 그걸로 저희부터 시작하네요 어쩔 수 없죠 그걸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시만요 원래 이렇게 깨는 겁니다 이렇게 깨서 이제 끝파랑 잡으러 가는 거죠 으으으으... 얘가 진짜 데스하더고요 원래 지금 얘 이제 여기에 드디어 나타나셨군 데스하더가 뱀이죠 뱀 오락실에서도 뱀이 밑에서 스물스물 기어올라 하다가 하나로 합쳐지니까 인간은 일단 아니고요. 악마도 아니... 악마인가? 뱀, 뱀이 뭉쳐진 거 보니까 이것도 제가 되게 옛날에 한 거거든요. 올린 영상인데 그때는 이제 컴퓨터 사양도 되게 안 좋았고 사양이 안 좋으니까 캡쳐를 해도 용량을 크게 캡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화질이 떨어지게 영상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영상 하나 이번에 얼마더라? 이번에 북두의권 그거를 플레이를 하는데 50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일이 10기가 살짝 안 돼요. 용량 녹화 뜬 게 원본이 근데 이제 그걸 압축하고 하면 2기가, 3기가 되는데 하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시면 제가 지금 하드 살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14테라 짜리. 14테라 하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특가가 떠요. 그럼 한 25만원, 6만원, 27만원인가? 25만원 중반대 가격에 14테라 살 수 있더라고요.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 사야 돼. 하드 부족합니다. 풀스 1 북두의권? 아니요. 이번에 제가 메가드라이브 용 말하는 겁니다. 이 애가 칼질이 빨라요. 그래서 불리하지가 않고 마법도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원할 때 공격을 할 수 있고요. 티타임 하면 끝났네. 시작하면 라오가 하늘로 주먹 드는 걸 봐야죠. 그게 이제 스핑크스님. 메가드라이브가 가장 유명하죠. 시간제로 오락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저는 그래도 풀스 1도 명작이라고 하는데 둘 중에는 또 이상하게 끌리는 게 있어요. 끌리는 게임. 웨가드라이브용이 끌립니다. 왜 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릴 때 더 즐겨했던 게임이라서 끌리는 건지. 엔딩 나옵니다. 저는... 아, 엔딩 없어요. 맞아요. 이게 엔딩입니다. 저는 게임 항상 리뷰할 때 중간중간에 나온 데모하고 엔딩 항상 꼭 넣는데 없는 거는 뭐 못 넣죠.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강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강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르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그리고 재밌는 라이브 이런 소재 가지고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고요.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